네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. 네, 한 번 다시 찍을게요. 아뇨, 아뇨. 네, 활짝 웃을게요, 더. 죽고 싶냐? 네. 왜 왔어? 야만 데 더 막고 싶어서 왔어? 미안하다는 말을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해? 안 미안해. 네, 이거 다 찍고 싸우실게요. 네, 웃으세요. 웃어. 웃으려, 사람. 여기 턱 좀만 더 쳐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그럼 이게 본인 얼굴이 아니잖아요. 그게 중요할까요? 중요하죠. 이게 증명사진이 본인 확인하려고 찍는 건데. 음, 이거 증명사진 아닌데. 어, 젖 사이즈로 뽑아주세요. 액자도 끼우고. 보통 까만색으로 하죠. 그러면 어떻게 이게 눈도 좀 키워드릴까요? 잘하시나요? 잘하니까요. них절에서 하죠. 아니, 다는가. runter고자. 미안하나. 감사합니다.